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국제 로봇 콘테스트 대회에서 열리는 마이크로비트 창작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2일 토요일이고요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소개에 앞서서 2019년 로브월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9년 10월 9일 수요일에서부터 10월 12일 토요일까지 킨텍스 제1 전시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로브월드는 국제 로봇 산업 대전, 국제 로봇 콘테스트, 국제 로봇 콘퍼런스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국제 로봇 콘테스트에서 마이크로비트 창작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시 품목은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제조 솔루션, 스마트 응용 및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가 된다고 하네요 우측에 자세한 일정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규모를 보시면 참가업체 25개국에 250개사 무려 750개의 부스가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참관객은 7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아주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WCRC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한국로봇 교육 콘텐츠 협회가 주관한 행사고요 행사명은 WCRC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3개 대회 본선 진출권이 부여가 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부 장관상이 걸려있다고 하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사 세부 일정 및 참가 대상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회명은 마이크로비트 창작 대회입니다 참가 모집 공고가 9월 30일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일은 10월 12일 토요일 2019년 로보월드 국제로봇 콘테스트 킨텍스 내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비트 창작이고요 참가 대상자는 시니어와 대학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행사 당일날 세부 일정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BBC 방송사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설계한 포켓 사이즈의 마이크로비트 컨트롤러 미니 컴퓨터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인데요 마이크로비트는 DIY 디지털 게임,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및 로고 공학 창의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32비트 암코텍스 프로세서와 가속도계, 나침반, 마이크로비트 USB 커넥터, 블루투스 등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부터 파이썬까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회 창작 계열을 잠깐 훑어보면 마이크로비트는 앞으로의 IoT 환경 구현에 가볍고도 좋은 성능의 시스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고 IoT를 상징하는 내용이라면 주제의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최근 캡스톤 디자인의 수업들에서 최신 트렌드를 기반으로 동일한 과정의 창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 있다면 창작 작품으로도 인정이 되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작한 작품이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문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문서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이나 일반적인 문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파일 취급의 편리를 위해 pdf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해진 일정까지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부분이 전체 평가 점수의 50%나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발표는 대회장에서 접수 순서대로 각자의 작품을 심사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은 5분이고요 발표 준비는 사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한 작품이 컨셉을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술문서나 발표 자료 등으로 설명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발표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한 내용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문서 50점과 작품 발표 50점으로 나뉩니다 기술문서의 경우에는 창작 주제, 개발 배경, 구현 목표, 구현 방법, 기술 구현 극복 사항이 각 10점씩 부여가 되겠고요 작품 발표의 경우에는 창의성, 완성도 등이 각 10점 그리고 발표 및 질의 응답이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간 저희 IC뱅크에서 마이크로비트를 응용한 여러가지 데모 작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오토마타, 홈 IoT, 홀로그램 라디오 제어, LED 큐브 제어 등 코딩과 DIY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 대회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출시된 교재와 함께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마이크로비트 지니어스 키트를 이용하면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IoT를 포함한 간단한 프로젝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IC뱅크가 직접 출간한 마이크로비트용 기술서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권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2019년 국제로봇 콘테스트에서 진행되는 마이크로비트 창작 대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